야생화를 사랑하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99편으로 천남성편을 보내드립니다. 천남성, 분류, 쏙시식물, 윗덩립식물관, 택사목, 천남성과, 천남성속, 원산지, 아시아, 대한민국, 중국, 크기, 약 15에서 50cm, 항명, 아리사에마, 무렌세, 세라툼, 천남성, 낙하이, 기타, 꽃말, 보호, 비밀, 현호, 전화위복, 천남성은 하늘에서 가장 양기가 강한 남쪽별을 떠올리게 한다하여 남쪽별이라는 뜻의 천남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천남성은 습의 나무 밑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여러 해사리 풀로 토양이 비옥하고 불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라며 키는 20에서 50cm 정도입니다. 줄기는 겉은 녹색이지만 때로는 자주색 반점이 있고 줄기에 1개의 잎이 달리는데 5개에서 11개의 작은 잎으로 갈라집니다. 잎은 길이가 10에서 20cm이고 5에서 10갈래로 갈라지며 긴 타원형입니다. 작은 잎은 양끝이 뾰족하고 통리가 있으며 꽃은 5월에서 7월에 피는데 녹색 바탕에 흰 선이 있고 깔때기 모양으로 가운데 꽃차라 중에 하나인 곤봉과 같은 것이 달려 있으며 꽃잎 끝에 활처럼 말리는 것이 또한 독특합니다. 열매는 10월에서 11월에 붉은색 포도송이처럼 달리고 장관은 적색으로 익으며 이 책에는 호장이라고 소개했는데 크고 둥근 덩이 줄기 주변에 구형의 견눈이 있는 것이 마치 호랑이 발바닥처럼 생겼기 때문이며 그리고 뱀의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사도화라고도 했습니다. 먹으면 부토, 허탈증세, 심장마비 등이 일어나는 무서운 독초입니다. 천남성은 특히 옛날에는 사약으로 사용되었으며 장이빈에게 내린 사약이 바로 천남성 뿌리 가루이고 유독성 식물이지만 잘 사용하면 중병을 다스리는 약으로도 쓰입니다. 특히 밀가루 반죽과 섞어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면 밤에 걸렸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무서운 독초로 수제비를 만들어 먹을 자가 있겠는가? 백과사전을 보면 독성이 강한 반면 약성으로도 무서운 질병들을 치료한다. 민간요법으로는 위험함으로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야생화의 신비 100편을 기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